장맛비와 함께 곳곳에서 기습적인 폭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산비탈과 도로 경사면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비가 계속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사면에서 쓸려 내려온 흙더미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작은 둔덕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이곳을 지나던 화물차가 흙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현장 도착하니까 토사 및 나무가 도로 위를 아예 덮친 상태였고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두통을 호소한 상태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무너진 경사면 뒤쪽으로 최대 10미터 정도가 이미 붕괴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뒷배면으로도 토사와 안반의 경계층을 통해서 향후 강호가 지속된다면 다시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잔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를 통제하고 6미터 높이 철제 방호벽을 세우는 등 응급 복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없도록 우예도로를 개설을 해놓은 상태고. 어제 오전엔 광양시 국도 2호선 황금터널 부근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는 등 산사태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이미 광주와 전남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 비 예보가 또 있는 상황이라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한편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학교 교내를 통과하는 지산동 우회도로도 넓은 범위의 땅 꺼짐 현상이 생겨 어제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